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지쌤입니다.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동아시아사 해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평이했기 때문에 특출력이 조금 더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되는 한 네문항 정도로 중점적으로 해설하고 나머지는 좀 가볍게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가해전시들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서 묻고 있는데 일단 옆에 선생님이 오답률을 표시를 해놨어. 오답률은 10%로 보통 1번에서는 오답률이 10% 안쪽으로 이제 나오게 되지. 동아시아의 신석기 문화에 대해서 묻고 있고 창장강하류에서 발달한 문화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후응양다허 여러분 무슨 문화라는 거 알 수 있지? 허무도 문화입니다. 자 허무도 문화랑 관련된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1번에 들어가 있는 허무도 토기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은 조몬토기, 3번은 홍산토기, 더 내려가 볼까? 4번 같은 경우에 양사호토기, 5번은 한반도의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어. 해당 문항은 오답률이 11%입니다. 여기에 모든 힌트가 나와 있지. 실제로 빈칸이 이렇게 가가 뚫려 있으면 실제 수능에서는 이 가를 중점적으로 해서 읽더라도 문제가 풀리도록 구성되어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시간이 없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겠지만 시간이 없으면 여기부터 읽어봐도 돼. 육국을 통일하고 최초로 황제 칭호를 사용했다. 자, 전국시대를 통일했고 시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진시황제랑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에 나오네요. 군현제를 시행하였죠. 2번에 남비해설 정복했던 것은 한나라 무지였고요. 좌연왕과 우연왕을 두고서 통치했던 것은 흉노였습니다.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던 것은 위만에 대한 설명이고 5번, 히미코 여왕에게 친위 여왕의 칭호를 주었던 것은 위나라였지. 넘어가서 3번 들어가 볼게요. 전반적으로 오답률이 첫 번째 장에서는 전반적인 오답률이 다 굉장히 많이 낮은 편이야. 가국가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죠. 가의 야율덕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야율씨 자체가 중요한 사회의 지배층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거란족사의 특징인데 혹은 이걸 모르더라도 내려가도 돼. 내려가 봤더니 석경당이 나와 있죠. 석경당은 후진을 건국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후진을 건국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면서 가의 국가는 16개의 주를 떼어서 받게 되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연운 16주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백등산에서 한고조를 포위했던 것은 흉노였고 백강전투에서 외군과 충돌했던 것은 당나라였지. 호라즘을 정복하고 비단길을 장악했던 것 몽골제국에 대한 설명이고 송과 전현에서 형제의 맹약을 체결했던 것 이게 바로 요나라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무로바치박과 조공채봉 관계를 맺었던 건 명에 대한 설명이죠. 4번,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내려가서 살펴볼게. 오답률 14%. 이것도 오답률은 굉장히 낮지만 요 문제를 좀 어렵다고 느꼈던 친구들이 있었어. 왜냐면 사실 6월 평가원에서도 병자랑과 관련된 문제는 출제가 됐지만 이렇게 병자랑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인물, 홍타이지나 인조를 지정해서 나왔던 적은 없기 때문에 약간 당황할 수는 있겠죠. 앞에 문제에서 당황스럽거나 내가 전혀 모르는 내용 같은 내용이 나오더라도 침착하게 그 시험의 주도권을 잡고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 쫄지 마세요. 자, 삼전도 남쪽에 비석을 세운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병자오라님을 알 수가 있고 가가 병사를 보내어서 나의 왕자와 국민 대신에 가소를 포로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었잖아. 가는 홍타이지. 나는 인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청나라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청나라에 누가 끌려갔어? 소연세자. 그리고 나중에 효종으로 즐겨하는 복림대군이 끌려갔지. 정답 들어가 볼게요. 1번 후금을 건국하였다 후금을 건국했던 인물은 홍타이지가 아니라 누루아치였죠. 아니고요. 아담샘과 교유했던 것은 소연세자였습니다. 인조가 아니라 가는 나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하면서 병자오라니 일어났지. 그러니까 홍타이지가 나라의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군신관계를 요구하면서 병자오라니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가에게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통신사 파견을 다시 재개해달라라고 요청했던 거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요청해야 되는데 만약에 통신사 파견을 요청했다, 재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애도 맞고 수립되고 난 다음에 조선에 요청하게 되죠. 나는 가의 요청으로 강홍립을 파병하였다. 강홍립은 광해군 시기에 명나라의 요청으로 파병을 했었죠. 아닙니다.